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3구 대선이 어떤 선거였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세세한 부정선거를 의심케 하는 그런 증거들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단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선거관리변회가 발표한 선거결과에서 뚜렷한 조작규칙과 조작패턴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모든 것이 출발해야 됩니다. 어떤 선거결과가 투표자들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숫자 그러니까 자연수가 아니고 외부 개입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작된 숫자 혹은 인위적인 숫자임을 이번 3구 대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공식 선거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아주 간단하게 압축하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데이터는 각 후보가 얻은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에다가 총 사전투표수의 10%를 이재명 후보에게는 더해주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는 빼앗는 마이너스를 하는 것이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조작방정식을 바탕으로 숫자를 대입해보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적인 선거데이터와 딱 떨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조작규칙 일면 조작방정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거데이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데이터로 발표한 셈입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부정선거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마는 선거데이터 분석은 3구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그런 가설을 입증하는 데 매우 유력한 그런 정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에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이처럼 전산조작에 의해서 실물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가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분석과제입니다. 3월 9일날 개표소에 도착한 3월 4일과 3월 5일 양일간 실시되었던 사전투표함은 투표지 분류기와 개수지기 등을 통과해서 각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확정되기 이미 이전에 이미 그 숫자가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봅니다. 이를 좀 풀어서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데이터 가운데 관내 사전투표수 관외 사전투표수 그리고 제외국민투표수에 맞추어서 사전투표일로부터 시작해서 개표일 이전까지 모두 다 일종의 주문된 숫자에 맞추어서 대략적으로 이에 걸맞는 실물사전투표지가 투입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특정 후보에게 총 사전투표수의 10%를 더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특정 후보에게서 그것을 빼는 일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더하는 일은 이미 충분히 마련한 위조 사전투표지를 그냥 투입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특정 후보로부터 총 사전투표수에서 10%만큼 빼앗는 일은 이것이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추론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일이 특정 후보에게 10%를 더해주고 또 특정 후보로부터 10%를 빼앗는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일일이 표를 맞추는 일은 사실상 무척 어렵고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선거 데이터에 존재하는 후보별 사전 득표수에 맞추어진 별도의 투표함을 준비해서 투표함을 그냥 갈아치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다시 표현하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선거 데이터에 꼭 맞는 투표자수로 구성된 새로운 투표함으로 이미 투표인들이 던진 표가 모여있는 그런 투표함을 대체해버리는 것입니다. 통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일. 그러니까 통과리 수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방법은 기존의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소각하거나 제거하는 문제만 해결하면 아주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례가 이미 있습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법원의 정거보증 신청이 떨어지자 선관위 측 관계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선거 데이터에 맞추어서 일일이 표의 수를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냥 투표함 전체를 새로운 것으로 바꾸치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치게 한 투표함들이 법원의 정거보전용으로 채택되어서 재검표 현장에 등장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듯이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 가운데서 이미 실시된 다섯 번의 재검표 과정에서 우리가 본 투표지는 개표소에 있었던 투표지되 아니라 완전히 새로 갈아치기한 투표함 전체를 바꾸치게 한 그런 표입니다. 통 전체를 갈아치운 투표자들이기 때문에 별별 이상한 투표지들이 재검표 과정에서 출연했습니다. 4.15 총선과 차이가 있다면 4.15 총선은 개표가 끝난 날로부터 법원 정거보전일 이전에 통과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3구 대선은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부터 3월 9일 당일 투표일 이전까지 투표함 전체를 통과리해버리는 일이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제 공병호 tv에 출연한 권호영 변호사의 정언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권호영 변호사는 그동안 다섯 번의 재검표에서 양산어를 제외한 네 번의 재검표에 참석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의 주장의 핵심 포인트는 개표장에 등장한 투표지들 가운데 상당수가 위조 투표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함된 투표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직감적으로 저것은 진짜 저것은 가짜를 변별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 참관인들이 전국에서 보내오는 사질나 동영상은 마치 4.15 부정선거의 재검표 현장에서 경험한 것과 비슷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호영 변호사는 일일이 투표수를 맞추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투표일로부터 시작해서 개표일 이전에 통과리를 시도했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본다 이렇게 답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 중구 남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도태우 변호사는 여론조사는 내내 1위를 다투었지만 막상 결과는 4위로 낙선하는 고별을 마셨습니다. 윤용진 변호사가 제공한 선거결과데이터를 보면서 이거는 좀 미심쩍은 데에 대한 그런 의심이 물씬 들었습니다. 3월 29일 날 법원에 의해서 투표함, 정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 투표함 속에 이상한 투표지가 대거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거보전신청을 담당한 윤용진 변호사 주장입니다. 오늘 저는 정거보전을 집행했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지 색상은 법이 규정한 대로 스카이 글레이, 회색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박서 당일 투표지를 열자마자 놀랐습니다. 보세요 이건 색깔이 다르죠? 연두색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순간 적막이 흘렀습니다. 선관위 측 관계자도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관외, 관내, 당일 한 박서씩만 개봉을 했는데 정말 제가 뽑기 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 논평은 통관리 가능성과 위조 투표지 투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그런 증거물입니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변명을 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후보자에 있던 도태우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남구에서 관외 사전 투표지 한 박서를 개봉했는데 소위 신권 다발 투표지 느낌이 많았습니다. 관외 사전 투표에 대해서 최소한 법대로 투표관리관이 실제 도장을 찍고 QR코드 대신에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로부터 국민적인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통관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10군데 신청 가운데 이미 전남 광주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증거보전 투표함 증거보전 자체를 그냥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후보가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통관리 가능성 여부는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지겠지만 전산 조작과 그리고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과 관련해서 아주 유력한 그런 가스림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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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